이 새끼 아 오른쪽으로 왔는데 가시죠 왜 안돼 안돼 내가 뭐 보니까 아까 세머리 가는거 보니까 따라하지 못하겠어 이게 이게 안 험하다고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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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씨 우와 으허허 어 이게 우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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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타라고 맞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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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 교수 아 아 아 이거 딱 꽂히기 좋은 덴데 어 거기 길 있었어요? 야 누가 길을 타고 그랬어 사람 덩이오 길이네 돼지 덩 어? 어? 으어 아 어 야 자전거 다 부러졌다 누가 이게 샵하고 연결이 돼 있나 우와 woo woo 오우 여기 올라가는 것 같던데? 아 아 앞에가 자기가니까 따라가지 내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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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아 아 천천히 어? 천천히 천천히 구 구 구 구 구 구 구 아 아 이게 으 으 으 거기 가봐 아이씨 어 우 아 5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아 4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로 와? 아씨 이거 뭐야 이거 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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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못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오오오 오오 오오오 야식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